우리 합심해서 만든 빨래 정한표 의진이 못 넣게라 따로 오빠 쪽으로 가면 안 돼 어? 어? 있긴 있어 얘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무슨 과제인지 뭔지가 있어 쟤 쟤 어 새우다 새우야? 펼쳐 아니 잠깐만 줘봐 줘봐 펼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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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와 더와 손을 딱 잡으면 되지 않나? 응 나도 모르겠어 봐봐 봐봐 들어봐 아니 약간 새우랑 다르게 생겼는데 아니 이렇게 두고만 안 되고 이렇게 이렇게 있어? 어 있어 있어 올라와 올라 잡아 잡아 잠깐만 어 새우다 새우만 야 우리 새우를 잡자 아 그러면은 새우를 잡자 저기 빨간 색깔은 벌레 잡혔으니까 딴 거에다가 갔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 있다 있다 어 있어 형 이만해요 오 쟤가 크네 그래? 야 앞에 이 다리가 오 희한하다 찝개가 있네 가자 이거 먹어도 되겠지 여기 봐요 찝개가 있어 뭐 새우 원래 찝개 있잖아요 형 새우는 원래 찝개가 있어요 저기 갈라파고스에서 잡은 것도 찝개 있었죠 여기다가 잡은 건 나 아 그래 민물새 찝개 아 엄청나 저거 한 20마리 잡아야지 먹겠는데 잡자 아니야 아니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가자 가자 엄청 많은데 어 이거 뭐야? 뭐요? 야 야 이거 봐 아니야 아니야 뭐? 뭘 얘기한 거야? 뱀 아니야? 뱀? 뱀이야? 뭐야 얘 뭐야 뭐야 형 가만있어 형 가만있어 야 일단 가져봐 그 마음 가져와 이리 와 이리 와 내가 그쪽으로? 어 내가 이쪽으로 갈 테니까 어 플래시 리치 남은데 여긴 내 자고 맞는 거 같은데? 자고 맞지? 네 자고 맞지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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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자고 맞지? 자고 맞지? 자고 맞지? 차고 맞지? 형 여기 있어 지금 여기 저기 잠깐만 저쪽으로 쪼개 오자 잠깐만 이거 조금 더 앞을 가야지 형 좀 더 앞을 가야 돼 들어봤어? 안 돼 이게 안 된다니까 이게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들어갔어요 어 응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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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큰 거 잡았어? 큰 거? 15cm? 안 들어갔어. 장어 아닌데? 정만이 형. 장어올로 잡으러. 진짜 말도 안 되겠어. 크지는 않은데요. 장어예요 장어. 윗물 장어 맞아요. 진짜? 어 맞아 맞아. 여기 모양이. 맞는데요? 맞는데요? 여기 틀린다. 틀린다 없어. 뭐야? 이게 뭐야. 이 꾸러지 아니야? 아니 아니. 죽이려고요? 이 혀가 있어. 혀가 있다고? 난 처음에 뱀인 줄 알았다니까? 그러니까 뱀처럼 코 코. 물뱀인가 했어. 어떻게 해. 가로수는 차라리 이거를 세우자고. 이거 얘 하나로 세어볼까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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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레들. 바닥에다 놔둬. 빨간 옷에 여기에 넣어야 하는데. 어? 벌레 잡던 거 어디 있어 지금. 그냥 물 육시고. 망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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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레하고 같이. 망해 한 번 더 아는데. 어. 어? 틀나네? 비 오는데? 가방 좀 덮어줘야 되는데. 비 오는다. 비 오는다. 이 정도 괜찮아. 야! 뭐예요? 우와 겁나 커! 뭐야 새우야? 어 미안해 형 버렸어 뭐야 개야 개 개야 개 잡았어 새우 엄청 커 아 이게 끝에 많구나 이거 죽었어 이거 오! 오! 우리 아까 하나 드리자마자